일단 자게 해. 예. 내일 남자 간호사 하나 데려와 그때까지 니가 지키고. 정말 돌보시게요? 아니 그냥 정말 맞나 싶어서요. 이제부터 확인한다고 했잖아. 뭐가 궁금해? 잘 지켜. 그럼요. 어딜 가겠어요? 내일 일찍 올 거야. 아닐까? 잘못 본 걸까? 내가 방 얘기할까 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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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저씨 가기야. 또 못 살려고. 어? 아이고. 분명히 시원희 목소리였는데. 어? 또 술이야? 많다. 아니, 아니 곰정말ıyor. 나가! 아이고. D